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다리에 대한 더욱 넓은 지식을 주며 앞으로 전문 분야의 최신과학과 전문기술을 익숙할 수 있는 기초를 큰 힘이 갖다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과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복식들과 원리들을 연관 속에서 고찰하며 좋은 지식을 현실에 활용하여 괴로운 것을 탈상하고 탐구하는 지적능력을 갖추어주는 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명아 공들에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는 데 적대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전시와 선사 경제를 기록한 사무소 아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비운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학생들 속에서 컴퓨터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명아 학생들이 앞으로 형제들의 산종과 전투를 조직지휘해서는 지배소문이 되자고 하여도 그렇고 당일의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자고 하여도 컴퓨터를 농숙하게 다루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명아 학원들에서는 컴퓨터 실기과목의 비성을 높여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농숙하게 다루고 응용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어줘야 합니다. 현명아 학원들에서는 외국어 과목 교육에도 힘을 놓고 학생들이 한 가지 산업의 외국어를 소유하고 현명아 학원들에